안녕 친구들 hi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몸에는요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반짝반짝 눈 두 개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걸 우리의 몸에서 찾아볼 거야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선생님 찾았어요 눈썹 두 개가 똑같아요 혹시 친구들 찾았나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 귀를 찾았어요 노래 넣어서 불러보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귀 두 개가 똑같아요 귀를 이렇게 가리킨 손도 똑같은데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손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 손에 있는 손가락도 똑같은데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손가락들도 똑같아요 선생님 재밌는 거 찾았어요 선생님이 불러볼게요 무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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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을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고구멍 두 개도 똑같아요 야 선생님과 이렇게 노래 부른 것처럼 몸에서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노래를 오늘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재미있게 불러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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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